배님 저 어디 아픈 애 같은데요? 살 좀 짧이는데 진짜? 저 머리도 아니었네, 그거는? 아! 라면 잘 끓인다! 라면 잘 끓일 수 있어요 무슨 라면요? 라면 잘 끓인다! 라면 잘 끓인다! 라면 잘 끓인다! 라면 잘 끓인다! 근데 나 흔들지도 않았는데... 반응속도 어땠어요? 좋았어요 아, 뛰어왔구나... ㅋㅋㅋㅋㅋㅋ 아 맞네ㅋㅋ 진짜.. 심을 해보자면 진짜 군덱하죠? 관심 명세가 넘은 것 같은데? 자 해줘 왜요?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몰라요 이병 전윤이 바로 해줘 이병 서윤 아 그래요? 이병... 이병... 이병 서윤 이렇게 하죠 이병 서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서윤 해봐요 왜요? 자 아... 이병 서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럼요 이거 안 해도 돼요? 이병 박재혁 이병 박재혁 이거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? 네 이병 서윤 서윤 그럴 때 왜 자꾸 기술만큼 치는 거예요? 부르는 거죠 그렇게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부를걸요 야 이럴걸요 야 하나도 안 웃겨 아니 그니까 웃으라고 하는 게 야 예 예 그러면 X됐네 네네 야 뭐예요 나 야 야 아유 무서워 아니 무서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니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야 으 흐하핳핳하핳하핳하핳 하핳하핳 하핳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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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아니, 휴송 선생님 부상 아니에요? 하사야? 하사 부위? 하사 중사 상사 그니까 부위야, 부위잖아요 잔 모르죠? 네 그러면 문제 낼게요 중위는 어떻게 생겼어요? 다이아몬드 3개 2개 아니야? 중위 2개 2개 아, 대위 대위가 중계잖아 중위는 뭐예요? 내가 발 아픈데 그거 하루만 더 있어요 공개하죠 월세가 얼만데요? 하루 사는데 돈이 얼마야? 하... 침이 없다 2만원 거래요 2만원 거래 하하 하하 소장님 하루 2만원 못 벌면은 죽는 겁니다 저는 2만원 벌잖아요 2만원만 벌 수도 있잖아요 그날 라면 끓여먹어야지 그래 먹으면 되잖아요 소장님 바로 너 먹으면 돼요? 네 사줄까요? 하루 2만원 벌면? 네 네 이병 전 윤 혜 그러셨습니까? 하하 하하 진짜 별로예요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병 전 윤 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냥 하지마요 왜요? 이상해요 맹구 같아요 항상 그 다를 붙여야 돼요 요 붙이면 안 돼요 알겠다 왜 이렇게 했냐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래야지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너 왜 방금 방금을 느껴았나 대답 안하나 야간다 하하 하하 왜요? 응? 왜? 다낚가요 네 했나? 다낚가 쓰는 거 아니에요? 아 아 왜 저게 다낚가요 나 처음 알았다 가 다낚가 다낚가 저희들 피곤해요 저희들 피곤해 잘 자요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아 발이 너무 부었어요 아픕니까 그렇습니다 표정이 왜 그렇다 표정 풀겠지 말입니다 표정이 왜 찌겁나 고치겠지 말입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 지금도 찌겁다 죄송하지 말입니다 죄송하면 다냐 어떡하지 아니 지금 째요 잘해요 지금 중대장놀이 하고 있는데 차렷 열정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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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열정샷 이상한 거 같아요 열정샷 차렷 오 할 줄 아네 뒤로 돌아 여기를 이렇게 딱 집어요 이렇게 해야돼 보여? 이렇게 뒤로 돌아 이렇게 보인? 아 다리 진짜 안 뜬데 뒤로 돌아 이렇게 뒤로 뒤로 돌아 이렇게 보인? 잠깐만 뒤로 찍어 찍고 이렇게 아니 이거는 뒷발만 이렇게 해봐 해봐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해봐요 아니 발이 왜 이렇게 돼요? 아니 모르니까요 아 네크로마키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네크로마키야 한 번만 다시 해줘요 한 번만 다시 해줘요 아니 뭐해요 진짜 걸어 해봐 이거 그렇지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어떻게까지 걸어요? 힘들어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할 때 제자리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해야돼 제자리에서 하나 둘 그렇지 이거 맞죠? 아 발밥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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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다가 발밥보가 이거 왼발 왼발 자 잠깐만 이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잠깐만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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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밥보가 됐다 됐다 왜 이렇게? 됐다 됐다 이거 맞죠? 방금 아 몰라 몰라 아 뭐야 뭐야 아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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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어려운데요? 그만해 이사하고 이사한 곳에서 이제 방송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이거 방송 여기서 잘했어요 아 맞다 선생님 가지 그저 이상한 곳에서 켜야지 어 고생하셨습니다 왜 가지마요 잘하라고 받들어 총 когда 잠시 아니 엑소 음 네 이를 한 I don't wanna wake up